혹시 준비했는데 보여주지 못한 버전의 엔딩이 있나요? 전혀 없습니다 매일매일 나 잡을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아세요 오히려? 오늘 또 뭐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엔딩 요정만 생각하면 활동이 빨리 끝난 게 다행일 따름입니다 이거 다음 주까지 갖고 갔으면 뭘 해야 되려나 제가 머리가 얼마나 터졌는지 몰라요 아 있다! 면봉과 기름종이로 수정을 보는 장면을 연출해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다 그걸 못했네 솔직히 첫 주 때는 동콩이 끝나고 그걸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같이 커플고 그나마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걸 좀 해보고 싶었네요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